치아계의 또 다른 비밀 여러분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치아계는 세마제와 계면활성제를 포함하여 결합제, 습제, 향을 내게 하는 향제, 맛을 내게 하는 감미제, 착색제, 방부제, 약제 등 여러가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치아계는 치석을 제거해주고 광택을 주는 세마제와 치아계 고체성분과 액체성분을 섞어주는 결합제 치아계 습기와 질감을 주는 수륜제 등이 포함되는데 그리고 치아계 또 다른 성분 합성계면활성제 SLS라고 불리는 라우릴 황산나트륨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샴푸나 세제에 들어가는 합성계면활성제 SLS 합성계면활성제에 들어간 물고기들은 맞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움직임이 둔해졌고 급기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는데 게다가 이 계면활성제가 두피에 남아있을 경우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합성계면활성제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있었다는 사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양치하다가 귤을 먹어요? 끝난 다음에 양치하자마자 치약으로 잇설질한 후 먹는 과일은 달기보단 쓰게 느껴졌는데 혀에 도포된 계면활성제는 미래를 변화시키는데 이때 쓴맛을 느끼는 부분은 마비되지 않기 때문에 잇설질로 쓴맛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양의 치약을 먹습니까? 바로 세마제와 세제입니다 세마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주 가는 모래입니다 이러한 모래가루 같은 진흙가루 같은 고운 분말가루가 때나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이렇게 떨어내는 거죠 그리고 세제로 인해서 그것을 부화시켜서 바로 때를 벗겨내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치약에 가장 많이 들어간다는 세마제입니다 같은 강도와 같은 횟수로 자동 반복되는 모형 잇설질 세트 치가 정확한 치아마모드를 조사하기 위한 24시간이 경과되고 자 이제 강도가 다른 두 개의 치약으로 잇설질된 소의 이빨을 꺼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먼저 잇설질하기 전 소의 이빨을 보니 정말 단단해 보입니다 그럼 약한 세마제로 잇설질한 후에는 조금의 긁힘이 있을 뿐 거의 변화가 없는 자 그러면 강한 세마제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단단했던 이빨이 심하게 깍혔습니다 속에 이빨이 이럴 정도면 약한 세마제와 강한 세마제 겉으로 보기에도 치아의 마모드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각각의 치약으로 닦여진 이빨의 표면 불곡도를 측정한 결과 약한 세마제로 닦여져 별 변화가 없는 이빨과는 달리 강한 세마제로 닦여진 이빨은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세마제의 성분에 따라 치아의 마모드가 달라지는 치아 이러한 세마제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치아가 오래 사용했을 때는 치아의 일부가 손상되기도 합니다 폐이기도 하고 약한 부분은 흠집이 나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같은 치아의 강도가 약한 거나 또는 치아 뿌리 부분 이런 부분은 더 잘 깎이기 쉽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잘못된 치아기의 선택은 당신의 치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